한국수자진권 쇼미더리포트의 한지아입니다. 오늘은 김정환 수석연구원이 6월 20일에 발간한 제이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이오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CNT 파우더 생산업체입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 사업은 2차전지 및 친환경시장 중심으로 영위하고 CNT 파우더는 슬러리 업체에 판매돼 최종적으로 2차전지셀 생산에 투입됩니다. CNT 제품은 양극용 MWCNT, 음극용 TWCNT가 대표적입니다. 성장성이 큰 2차전지용 CNT 매출액은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의 17%를 차지했습니다. CNT 생산 능력은 21년 300톤에서 22년 말 1,000톤까지 증설했으며 25년까지 5,000톤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CNT는 양극과 음극 안에서 미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돕는 도전제의 역할을 합니다. 1분기 CNT 매출액 49억 원 중 99%가 양극용으로 SK온 등의 전기차용 전지에 사용됐습니다. 향후 전지의 효율 및 용량 향상을 목표로 하는 한국 2차전지 세럽체와 북미 OEM형 신규 공급이 예상됩니다. 음극용 CNT는 중국 세럽체에 공급 중인데 실리콘 음극제 등 차세대 음극에 적용하면 효율과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아직 실리콘 음극제가 글로벌 상위 OEM들로부터 대규모로 채택되지 않아 음극 CNT 매출액은 적지만 대량 채택이 시작될 25년 이후의 매출액 증가는 매우 가파를 것입니다. 이외에도 건식 공정 채택에 따른 CNT의 필요성 등이 CNT 시장 침투율 상승의 핵심입니다. 5회 추정 순이익은 120억 원 내외로 PER 밸류이션이 100배에 달하지만 논의 중인 신규 고객 사양 공급과 CNT의 높은 영업이익률, 양극제, 음극제 시장 성장률을 감안하면 비싸지 않습니다. 25년 추정 실적은 매출액 2천억 원 이상, 밸류이션은 PER-25 서티베입니다. 양극 CNT가 이익 증가의 핵심이고, 세럽체들의 CNT 채택률은 지속 상승함으로 한국 양극제 업체가 유사하거나 더 높은 PER 밸류이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극제 기업만큼 높은 이익 증가율을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보고서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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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